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많은 사람들이 축구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은 좋은 시간이에요. 네, 잘 들어요. 아무튼, 바팔로가 가자. 네. 네, 네. 네, 잘 들어요. 한국에서 2023의 이름이 6번입니다. 6번은 알파베리칼, 6번은 백프레스카 오, 팬들이 내가 말하는 거예요. 네, 앨베리칼 네, 앨베리칼은 노른자 여덟은 NFC 이스트 혹시 자, 지하여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하루되요. 한국어는 어떻게 만들어내세요? 한국어로,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지 말이죠? 한국어로, 여러분, 준비됐나요? 두 번째로 들어줘요. 두 번째로 들어줘요. 두 번째로 들어줘요. 두 번째로 들어줘요. 바울에. 바울에. 애플이예요. 그리고, 세 번째 포지션의 크 사운드가 필요해요. 대와 크, 대. 너는 대, 크. 대. 대. 그래서, 한국어로, 그냥 이렇게. 그리고, 크, 그냥 이렇게. 오케이? 대. 그래서, 한 번째로, 한 번째로 만들어요. 한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 포지션입니다. 밧침입니다. 세 번째 포지션. 밧침. 밧침. 그리고, 이 바울에. 에. 드, 에, 대. 그렇죠? 오케이, 이번에는, 어떻게 말하는지 말이죠? 아니면, 내 이름은 대. 네. 내 이름은 백인코리안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됐어요? 네. 봐봐요. 루벤이 있어요. 루벤이 있어요. 그리고, 어후. 데인이가 있어요. 알아요. 나는. 나는 백이야. 나는 백이야. 나는 백이에요. 나는 백이야. 나는 백이야. 나는 백이야. 내 이름은 백이예요. 내 이름은 백이예요. 오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잘 어울리네요. 그런데, 그렇죠? 내. 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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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이름입니다. 내 이름. 연습해봅시다. 내 이름. 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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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루벤. 이름. 이름. 내 이름은 손이야. 내 이름은 백이야. 내 이름은 백이예요. 이야, 이야. or, 이예요. 이예요. Because when you see the name, it has a third position. we gotta add 이야. Instead of 이야, 예요. or, 이야, 이예요. 내 이름은 백이야. 내 이름은 백이야. Look. 내 이름은 손이야. 노이야. Because my name doesn't have a third position. 나는 손이야. 나는 백이야. Okay. Let's practice one more time, please. 나는 백이야. 나는 백이에요. or, my name. 내 이름은 백이야. 내 이름은 백이에요. Okay, guys. Thanks for watching Sony's channel. Okay. I want to enjoy NFL football. Sunday football. Good luck, your team. Cowboys fan. Okay. Let's go, Buffalo. Aja! Go, Bills. Bye, bye. 안녕. repeatedly My name is Tekiya. Haha. Go, Bills. See you soon. Go, Bills. Go, Bills. 감사합니다.